안녕하세요. 뼈와드의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로스아이큐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장경로 여섯 번째 판매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볼까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스스로 팔리지 않는다. 이 상품은 제품, 서비스, 콘텐츠를 모두 총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뼈와드에서 식박사님이 신박사TV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트랩, 컨텐츠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얘기했죠. 티파니 보바 저자는 판매 최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최적화는 시스템, 과정, 직원, 기술, 자본 등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향상시켜 거래를 이끌어내고 무한한 미래까지 지속되는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팀의 실적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혹은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고 그걸 효율화시켜가지고 고객에게 많이 파는 전략이 바로 판매 최적화 전략입니다. 판매 최적화 전략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티파니 보바는 먼저 데이터로 중요한 이유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판매 최적화가 중요한 이유 소비자의 64%는 더욱 단순한 고객 경험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더 지불한다. 판매 최적화의 일환으로써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면 어떻다? 더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약 22%만 구매 전환율에 만족한다. 그게 뭐죠? 10개의 기업 중에 8개의 기업은 만족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판매 전략이 최적화되지 못했다. 못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판매 조직의 44%는 판매 최적화를 최고 판매 목표 중 하나로 거론한다. 그만큼 판매 최적화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판매 조직의 54%는 자신의 판매 과정이나 방법의 다른 측면을 자세 고객이 취하는 특정 행보에 맞추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건데 의외로 많은 조직이 판매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판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뭐죠? 고객과의 싱크로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판매 최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판매 최적화를 고객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생각 중심이 아니라 우리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판매 최적화가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고객의 어떤 니즈를 제대로 싱크로를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업팀은 관리 인물을 소리하는데 전체 시간에 평균 25%를 사용한다. 영업하시는 분은 뭐죠? 판매 최적화의 입장에서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또 할 게 되게 많은데 판매와 직접적 연결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일즈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관리 임무나 다른 임무들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이 이슈 5%는 최적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라는 뉘앙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추천을 참고하는 토핑계획에 5%가 사이머 먼데이에 거두는 매출의 24%를 차지한다. 하는 것이죠. 판매 최적화 입장에서 만약에 고객의 어떤 니즈를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곳으로 잘 파악해서 최적화를 시킨다면 매출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최적화를 통해서도 특히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판매 최적화 시키면 기업의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기업은 세일즈맨을 교육시키느라 연간 150억 달러를 쓰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라 8천억 달러를 쓴다. 하지만 미국 세일즈맨의 연간 추적 이직률은 27%로 전체 노동 인구 이직률의 2배다. 그러니까 판매 최적화를 시킴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세일즈맨인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데이터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실적 압박이 되게 크겠죠. 과연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제도적으로 또 인센티브 구조나 여러 가지 기업 문화 자체가 세일즈맨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판매 최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만약에 판매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티파니 보바가 이런 데이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판매 최적화가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티파니 보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 하는 일은 두 가지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품이라도 스스로 광고하고 팔릴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 제품을 사도록 고객을 능숙하게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품이 아무리 위대해도 스스로 팔리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케팅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진짜 나이브하게 마케팅을 세일즈에서 되게 중요하고 되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제품만 잘 만들면 됐지. 네가 잘나면 됐지. 네가 실력이 있으면 됐지. 그렇죠? 예 그건 기본이에요. 제품이 좋고 실력이 있고 서비스가 좋은 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만 해서는 예 이 험난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책이 뭐죠? 컨텐츠의 미래. 컨텐츠 트랩. 이건 다 트랩이야. 트랩 빠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비즈니스 아마추어와 비즈니스 고수와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티파니 보바가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원서 중에서 가장 멋있게 보는 부분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 영어 원문으로 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reat Products Do Not Sell Themselves Remember Great Products Do Not Sell Themselves 이걸 절대 잊지 말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제품이라도 스스로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아마추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비즈니스 아마추어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안티프레질 안티프레질은 안티프레질 개념은 대단하지만 그 책 안에는 정말 개소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개소리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나신탈리브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아주 칭찬을 맞이하지 않는 나신탈리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But I wonder why people don't realize that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좀 궁금하대. 좀 거만해요. 벌써 말투가 What is being marketed? 그러니까 마케팅이 된 것들은 그런 상품들은 It's necessarily inferior 필연적으로 반드시 열등하다는 거예요. 후지다는 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는 것들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는 것들은 It would not be advertised 카이지드 좋으면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품이 좋으면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야. 너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지 그거 안 좋아서 그런 거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비즈니스 아마추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홈 제가 갔을 때 거기 어마어마한 기술적으로 뛰어난 중소기업 그 제품들이 많았다고요. 전 당연히 그 제품 그때 옛날 때였거든요. 당연히 저도 그때 아마추어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품을 잘 만들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설명드는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망했어요. 그 제품을 잘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 시장에서도 얼마나 좋은 책이 아무런 아무런 독자들의 호응도 받지 않고 주고 가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팔리지 않은 어마어마 많은 상품들과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고 뛰어나지만 어떻죠? 스스로 브랜딩을 못하고 스스로 마케팅을 못해서 빛을 못 보는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력이 있고 좋은 제품을 받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는 어떻죠?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결국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 최적화 특히 그 안에 필요한 마케팅 능력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무조건 판매 최적화는 마케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팔기 위한 모든 사업 단위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판매 최적화는 뭐가 있냐면 이익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죠? 일선에서 판매할 때도 정말로 적절하게 마케팅이 되고 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철중하게 세일즈 잘하고 그리고 고객이 거기에 걸맞은 가치를 얻고 이런 선수단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판매 최적화거든요. 이 능력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장경로 일본에 얘기했던 고객 경험에 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판매 최적화 입니다. 그래서 나심 탈레비가 어떻죠? 아주 아마추어적 아마추어적 발언인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스스로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제품만 좋은 아이템만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10번 100번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DNA에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DNA에 딱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장경로를 10가지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맥락 결합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이 판매 최적화는 이 3개 중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요? 다른 성장경로를 하기 전에 꼭 점검하고 정비하고 최상의 상태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판매 최적화입니다. 판매 최적화 그래서 고객지 침출을 하든 시장 가속화를 하든 제품 확장을 하든 다각화를 하든 간에 뭐죠? 그 전에 판매 최적화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진행될 때에서 끊임없이 수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효율화를 극도화시켜야지만 어떻죠? 예 기업이 성공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티파니 보바가 책에는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판매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자. 1번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을 추가한다. 새 판매 채널 포너모션 추천 등 입수 가능한 제품 등등등등 한마디로 판매 최적화의 핵심은 뭐다? 예 고객이라는 거죠.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최적화의 모든 것들 모든 프로세스 자원의 사용 교육 전략 이 모든 것들이 고객 니즈를 중심으로 다다다닥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는 뭐 몇 번 강조해도 괜찮다. 두 번째 불필요한 요소를 없앤다. 예를 들어 주문할 때 불필요한 단계 제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 온라인 매장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처음 주문할 때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그냥 오프라인 살래 했던 경우가 뭐냐면 뭐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예요. 공인인증서까지 제가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보니까 지쳐요. 그닥 한 번 오류나면 정말 짜증나고 그렇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편이죠. 물론 다른 나라보다 온라인은 뭔가 주문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디지털 화폐 무슨 무슨 페이 막 이래가지고 결제가 쉬워졌죠. 휴대폰 소액결제도 있어가지고 좀 편해지고 그렇죠? 모바일로도 편히 할 수 있고 그 삼성페이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애플 매니아인데 삼성제품을 쓸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삼성페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간편하고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페이 있으면 너무 편하니까 결제하기 편하잖아요. 결제하기 편하니까 어떻죠? 돈을 더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재테크로 들어가면요. 왜 신용카드를 쓰지 마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자체가요. 딱 긁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쓸 때보다 판매를 할 때 생각을 들하게 돼요. 소비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는 웬만하면 신용카드 쓰지 마라.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제를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옛날 때 킨들에서 책 구매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카드 딱 저장시키니까 톡 하니까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랐죠? 처음에 킨들에서 책 구매했을 때 물론 금방 내가 원치 않은 반품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좋더라고요. 정말 간편한구나. 이렇게 내가 결제할 때까지 모든 저항을 없앴구나. 이게 뭐죠? 판매 최적화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 경로와 오프라인 경로를 시장에 통합시킨다. 온오프 통합 매우 중요합니다. 새 판매 활성화 도구를 더욱 많이 활용한다. 디지털 서명 지불수단 모바일 주문 추적 등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는 것과 없앤다와 새 판매 활성화 도구를 합쳐서 제가 한번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생각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팟캐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있잖아요. 둘 다 이제 약간 형태는 다르죠. 팟캐스트는 보통 우리가 라디오 형식으로 듣는 거고 아프리카는 이제 화면을 보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는 은근히 차이가 안 나요. 팟캐스트 충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충성도와 방송 시청자 수 대비 그 프로그램에 후원하는 거 이게 다 공짜니까 보는 건 다 무료잖아요. 근데 보통 아프리카 팀 별풍선을 하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후원 돈을 보내주는데 그 오는 그 수익 차이가 엄청나요.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팟캐스트는 거의 비해는 상큼 초월한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팟캐스트는 보통적으로 어떻게 듣냐면 뭐 길가다가 듣거나 운전하고 들거나 기본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방송 같은 동영사 같은 경우는 딱 앉아서 보통 듣잖아요. 근데 음성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 정말 좋은 얘기고 내가 이 사람한테 후원을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까먹는 경우가 되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더니 야 내가 무슨 공짜로 들어야지 돈을 내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냥 어 이 사람이 되게 좋거나 뭔가 임팩트인 얘기를 하거나 돈을 줘야 되겠다 하고 싶으면 뭐랄까 바로 이렇게 돈을 쏘게 되고 뭐 플랫폼의 형태도 다르겠지만 뭔가 결제를 할 때 결제한 상황이나 결제 수단이 되게 불편하고 또 인센티브의 구조가 뭔가 이걸 결제할 때까지 끄집어내는 그런 단계가 여기는 좀 많고 여기는 걸림돌이 있고 또 여기는 매력적이고 여기는 매력적이 않기 때문에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얻는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 팟캐스트에서 되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런 고객들이 청취자들이 정말로 제가 후원하거나 지원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돈을 좀 편하게 싸줄 수 있는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업직원의 적절한 규모를 정의한다. 이거는 이제 판매 최적화 중에서 코스트 비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지가 안 맞아요.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하잖아요. 근데 그냥 유튜브 광고로만은 이 제작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지만 저희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저희가 모든 사업단에 판매 최적화를 나름대로 만들어놔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적은 코스트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계속 무료 보호하는 일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거나 다른 무료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판매 최적화를 나는 대로 백단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최적화를 하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도 올라가지만 더 나아가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잉여 자원들을 다시 고객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줌으로써 좋은 시너지 좋은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한의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판매 최적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인건비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빚을 하게 되면 고용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하고 싶어도 저희가 이익을 못 보면 고용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사람을 쓰는 거는 정말 최적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먼저 썼는데 잘못 쓰는 순간 이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우리가 고용을 많이 했네 하고 망하면 많이 한 게 아니죠. 망한 순간 고용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기업이 계속 살아남고 성장을 해야 고용을 계속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용을 계속 많이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고용을 할 때도 최적화를 만들어야 돼요. 되게 적은 비용으로 이익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또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뭐랄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했을 때 특히 고용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종국적으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판매 최적화에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판매 최적화를 했을 때 단기 이익 단기 성과에 매몰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거는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적용되는 건데 워낙 실적을 단기 안에서 쪼다 보니까 영업할 때도 되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리수를 두게 되니까 이제 실적을 맞추려고 하면 여기에 평범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장기적 플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를 하겠냐면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때 좀 잘 됐어. 근데 프로모션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고객들은 가격을 생각할 때 그냥 절대적인 가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격을 평가해요. 다른 기업과 평가하던가 이 기업에서 처음에 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샀는데 할인을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비해서 싸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삽니다. 근데 이 할인 행사가 프로모션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기준점이 바뀌게 되죠. 이제 할인한 게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정상가가 되게 비싸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기 판매의 성취를 올리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역이용하는 회사가 있죠. 사람은 이게 생각도 많이 하고 혁신도 많이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스팀이죠. 스팀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할인할 때만 거의 할인하는 기간으로만 실적 대부분 채우는 거잖아요. 스팀이라는 회사가 게임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인데 스팀의 별명이 연세할인마예요. 갑자기 뜬금포로 할인을 하게 되는데 할인율이 엄청납니다. 게임을 어떤 거는 90% 할인 이렇게 때려버려요. 50% 60% 70% 할인을 때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금만 기다려서 그때 막 게임 쇼핑합니다. 너무 싸니까 게임 안에 다 사놓는 거예요. 그때 실적 엄청 끌어올리는 거죠.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 때는 어떻다? 그냥 원값을 주고도 높은 가격을 주고도 상관이 없는 돈 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게임이 정말 하고 싶어서 급한 사람들만 소소하게 모으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핵심은 그때 할인 시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 그래서 할인이 되면 커뮤니티의 정보가 막 돌아요. 뽐프라 그러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죠? 단기 성취에 매몰돼서 과도하게 프로모션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 셀즈 단위에 있는 팀들을 너무 쪼거나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되게 뛰어난 분이셨는데 그때 영업은 아니고 금융 쪽에서 운용하신 분이에요. 운용을 하는데 운용을 할 때 전체 1년의 어떤 등급이 S등급이었어요. 근데 잠깐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엄청 쪼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1년을 쭉 보면 S등급이거든. 그럼 어떨까요? 빡치죠. 어떻게 하죠? 이직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어떻죠? S등급에 있는 인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성취를 위해서 너무 쪼게 되면 어떻죠? 평균적으로 실력이 좋은 그런 세일즈맨이 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회사나 다른 걸로 그렇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업과 고객거래 관계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들이 윤리소비라고 하죠? 또 착한 기업에게 돈을 쓰죠? 최근에 어떤 뭐 뭐지 라면도 그렇고 여러가지 뭐 우유도 그렇고 그냥 소비자가 여기는 착한 기업 여기는 나쁜 기업 해가지고 나쁜 기업은 사먹지 맙시다. 좋은 기업과 사먹고 싶다. 이런 것이 운동이 되거나 문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과 기업의 신뢰관계 특별히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좋은 신뢰를 주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기업이 법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사업단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직원들에게 복지도 잘하고 또 나아가서 얻는 것들 대사회에 환원도 하고 고객들에게도 뭐 가치를 나눠주고 이러한 작업들이 그 자체로 되게 훌륭한 일이기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샀기 때문에 고객은 신뢰를 주는 기업에게 더 예전보다 돈은 지갑을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정직하고 굿컴퍼니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은 판매 최적화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박사님과 처음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처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일주일장의 굿컴퍼니도 얘기했었고 저희가 뭐 세금 문제를 할지 또 복지를 할지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뭘 몰라서 못하면 모를까 우리가 아는선 아는선 절대적으로 법을 무조건 지키고 모르는 것만 알아보고 최대한 윤리적으로 하고 그리고 직원 복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최대한 잘하고 저희가 나온 잉여가치가 생긴다면 상당 부문을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세금 같은 거 철저히 내고 저랑 신박사님은 세무사님이 좀 미안해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 말고는 아무것도 그냥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마땅한 거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을 할 때는 매우 이득이 됩니다 왜 소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저조차도 이 기업이 되게 못됐어 이 제품 꼭 이 회사 꼭 제품 안 사죠 서비스 쓰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게다가 요즘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 나쁜 일 하게 되면 어떻죠 삽시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뒀던 걸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죠 근데 정직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알고 봤더니 여러가지 윤리적으로 경영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기 때 기회가 돼가지고 위기 때 기회가 돼가지고 더 큰 전화위복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큰 그 전보다 이익이 되는 성과를 얻게 되는 또 고객들이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성장경로 여섯번째 판매 최적화는 성장경로 여섯 열가지 중에 고객 경험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다른 다른 성장경로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미리 먼저 미리 세팅이 되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를 만든다 할지라도 어떻다? 판매 최적화를 하지 못하면 이거를 팔지 못하면 그 회사는 그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서비스 여러분의 많은 제품 여러분의 어떤 능력들이 많은 고객들에게 잘 팔려서 그 고객분들에게 정말 좋은 가치를 제공해주는 우리 뿌덕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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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